XSFM입니다. I, D, W, K 안녕하십니까.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2020 국정감사 기록실. 오늘은 화제의 법사위원회의 시간입니다. 저는 위원장인 윤세민이고요. 제 앞에는 지각한 덕질간사 홍성갑입니다. 드디어 법사위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제 왼쪽에는 분노한 유보자관이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덕질간사에는 46분 지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원고를 끝내고 긴장이 풀렸나 봐요. 사퇴하세요.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에서 도와주고 있는 XSFM 20 국정감사 기록실. 잠시 후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사퇴하시라고요. 안전하고 성능이 인정된 고급 원료. 직접 생산과 유통구조 개선으로 거품없는 가격.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스포츠카처럼 강력한 사양의 하이엔드급 PC. 고가의 장비들을 내 손으로 조립하는 일, 시간과 열정, 꼼꼼함과 취밀함이 필요합니다. 초보라면 부작용으로 몸은 관절염을 얻거나 쿨러는 물이 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달의 PC로도 커스텀 사양으로도 빠르고 견고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액세스몰과 010-827-95568. 컴스테이션을 만나보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컴스테이션 이달의 PC가 전면적인 리뉴얼에 맞춰 광고 음원도 드디어 바꿨습니다. 320만원의 초고사양 순행 시스템을 대체 누가 사? 과연 UMC의 특별 오더 본체 컴스 스페셜은 그냥 낭패를 보겠지. 라고 내심 누군가 기대를 했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구매자가 한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녹음 컴퓨터 고장나가지고 위원장하고 제가 컴스테이션을 바로 갔잖아요. 녹음하다 말고. 갔더니 그 본체가 떡하니 오일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조립 중이었죠. 펜을 팽팽 돌리면서. 자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심지어 거기에서 오 이게 그 PC군 이야기한 다음에 저희 녹음 PC를 고치고 있었어요. 그 사이에 주문이 하나 또 들어왔어요. 저거 말고 다른 PC의 주문이. 우와. 이렇다면 XSFM 청취자들의 취향은 하이엔드에 있다는 UMC의 밑도 끝도 없는 분석에 1g쯤 동의를 해주게 됩니다. 초고사양 하이엔드 PC 만족하신다면 후기라도 써주세요. 자 다시 한번 부연설명을 좀 해드립니다. 초고사양인데 가격을 낮추기 위해 겁나 최선을 다한 것이 지금의 컴스테이션 스페셜입니다. 그래서 최고사양의 칩셋의 메인보드이지만 나머지 기능이 가장 적은 제일 센 것만 제일 센 메인보드를 넣었고요. 불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옵션이 최소한인. 네. 정말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켜고 게임하기. 그리고 이제 허우대 갖다 놓기 좋은. 심지어 그 허우대로 이사 다닐 때 두 손으로 그냥 들 수도 있습니다. 손잡이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도장도 아주 잘 돼 있었고요. 제가 직접 확인해봤더니. 그렇죠. 유리도 좀 두꺼운 편이었고요. 갖출 건 다 갖추고 최대한 군살을 뺀 뻣뻣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군살이 아닙니다만 어떻게든 가격을 줄이기 위해 최선을 다한 스펙이고요.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저 정도 스펙이면 RGB LED 펜이 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희가 안 넣었잖아요. 그게 커스텀이죠. 네. 주문하고 추가 주문하십시오. 그러니까 저희 몰에 지금 있는 이미지 있잖아요. 금방으로 날아갈 것 같은 이미지. 그 이미지는 라면 샷 같은 거예요. 라면 봉지 샷. 네. 그거는 이제 커스텀을 그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조리에. 실제로 주문을 하신 뒤에 컴퓨테이션 사장님과 컴퓨테이션 사장과. 응. 컴퓨테이션 사장과. 아니지. 이상한데요. 앞존법을 연습 중이에요. 맞아요. 컴퓨테이션과. 네. 우연장한테 제가 4년 만에 방송의 앞존법에 대해서 처음 얘기해줬거든요. 당황하고 있어요. 네. 컴퓨테이션과 상담을 진행을 하시면서. 이제 커스텀을 완성을 시키시는 제품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조리에 맞추려면 뭘 넣어야 되나요? 하고 그냥 질문이라도 한번 카톡이나 전화로 한번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굉장히 사고 싶어지고 있는데요. AMD의 놀라운 CPU 성능에 테일 내장 그래픽 따위와는 비교가 되지 않은 VGA 칩을 갖춘 라이젠 프로 르누아르 시리즈를 탑재한 새로운 모델 1부터 모델 3까지. 네. 용도에 맞춰 잘 구매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지금 계속 군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데스크탑 컴퓨터를 가장 믿을 수 있게 편하고 빠르게 구매할 수 있는 방법. 액세스몰의 컴스테이션 이달의 PC 클릭 몇 번이면 됩니다. 클릭 몇 번이면 됩니다. 액세스몰에서요.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네. 검사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부하나 오야분 같은 말이 법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관입니다. 그럼요. 외청인 검찰청 소속기관인 법무연수원과 교정본부, 각 교도소와 출입국본부의 상위기관인 법무부를 견제하는 곳이 법제사법위원회입니다. 네. 보통 법무부와 대검찰청이라서 일부일청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을까 싶지만 실제로는 그냥 법무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제처, 감사원, 공수처, 헌재, 대법원, 군사법원을 감사합니다. 공수처는 현재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수 18명, 현원 18명, 경기구리 윤호중 위원장의 법사위 구성입니다. 여당, 간사, 경기, 수원을, 백혜련 등 11명, 여당, 간사, 부산, 북강서, 을, 김도읍 등 6명, 비교섭, 열린민주당 비리의 김진애 1명입니다. 도읍이가 부산에 가있군요. 그렇죠. 제2의 도읍. 그렇죠. 전쟁 중 도읍. 네. 김도읍 의원은 빨리 얘기하면 도읍이네요. 도읍.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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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보면 법사위 정쟁에서 참 돕하게 활약을 했어요. 그렇죠. 종횡무진. 되게 정말로 정쟁만 평가한다면 김도 후보는 1, 2위예요. 정쟁의 왕. 못해도 한 2위는 갈 거예요. 되게 잘했어요. 이슈 확인하시죠. 이슈 하나. 소송 과정 중 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 노출. 민주당 김남국 민주당의 김남국 의원실은 국정감사장의 고소장을 떡하니 띄웁니다. 그리고 이 고소장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말씀해보라고 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의원실 편에서 국감 많이 얘기하지만 국회 TV 보다가 의원이 저러면 겁나 짜증나요. 그렇죠. 이게 앉아서 답변해야 되는 사람은 이런 스타일의 질의가 싫잖아요. 그건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몰라 같은 거 아니에요. 너 뭘 잘못했어. 그러면 엄마가 머릿속에 담배인가. 저금통인가. 아니면. 엑스터시인가. 성적인가. 그래서 변기 뚜껑 안 연고 이런 거 얘기하면 다행이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변기 뚜껑 안 연고 했는데 내 입에서 담배가 나올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발언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앉아있는 사람은 이게 폰트가 문제인지 프린터가 문제인지 소장의 내용이 문제인지 아니면 오타가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걷다가 이제 노질 정렬이 안 됐습니다. 이러면 또 개혼난 거 아니에요. 김남국 의원의 지적은 범죄 가해자에게 전달되는 고소장에 피해자의 주소 등의 정보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겁니다. 문제에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은 정답을 맞췄습니다. 역시 유능해요. 국감장에 띄운 ppt는 준강간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데요. 소장이 가해자한테 가잖아요. 거기에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가 그대로 적혀 있었던 겁니다. 그게 그대로 전달이 된 거죠. 주소가 적혀 있는 소장이 가해자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었던 겁니다. 심지어 판결이 났을 거 아니에요.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주소와 주민등록번호까지 그대로 나와 있었습니다. 장난 아니에요. 실제 전 아이돌이었던 유튜버가 악플러에 대한 고소를 진행했어요. 그 가해자에게 이 유튜버의 주소가 그대로 전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중에 제가 아는 케이스 중에 많은 악플러들에게 많은 고소를 한 분이 계세요. 그분은 고소용 주소를 팠습니다. 실제로 회사에서는 그렇게 처리하겠죠. 결국 이 유튜버는 그것 때문에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나를 구제하기 위해서 집을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재작년에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이러한 문제, 특히 성범죄의 경우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피해자의 정보가 가는 것에 대한 청원이 올라와서 20만을 넘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간 처리가 안 됐다는 거죠. 네. 현재까지는 이를 비공개로 요청할 제도가 없습니다. 제도 때문이라는 거죠. 김남국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당사자 표시 및 주소 비공개 신청 제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입법까지도 필요 없는 일이고요. 그러니까요. 법원 규칙만 바꿔서 행정만 손보면 되는 일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안 되고 있었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에서 오늘 내일 문제를 수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뭐랄까 이제 마스킹하는 프로그램도 필요하고요. 그렇게 또 이제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이 판결문을 열람해서 보면 개인정보들은 다 마스킹이 돼서 나오거든요. 그렇죠. 원고 가해자 쪽에 피고가 가해자한테는 그게 안 된다는 게. 사실 그게 이제 법원 행정처의 규칙만 바꾸면 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개인정보에 마스킹을 하는 것도 법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어떤 식으로 마스킹을 해야 되는지. 그쪽하고 이제 해석이 필요하겠죠. 사실 저도 소송 당해본 적이 있는데 해프닝으로 끝났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저한테 소를 고소를 했던 사람의 정보를 제가 받긴 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저도 아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넣어놨어요. 그런데 사실 소를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걸 받아보면 이게 뭐라는 거야. 가서 모탈컴패스를 하라는 건지. 합의를 하라는 건지. 이게 왜 굳이 써 있는지에 모든 게 메시지라면 그 메시지는 무슨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요. 합의를 한다면. 만약에 합의를 하고 싶으면 그냥 담당 검사나 경찰을 통해서 해도 되는 거군요. 대리인 통해서 하면 되죠. 아무튼 이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뉴스 인터뷰하면 주민등록번호가 나왔잖아요. 네. 맞아요. 그 시대에 유물이 남아있는 거죠. 옛날에는 개그 프로에서 코미디언이 자기 주민등록번호 큰 걸 뽑아 들고 와가지고 하는 그런 코미라도 있었단 말입니다. 다음 보시죠. 이슈 둘 사법 pk는 유익하다 민주당 최기상 백혜련 김종민 신동근 국민의힘 장재원 주수진 법사위에서 윤석열 추미애 나경훈을 걷어내고 보면 볼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은근히 사법개혁 법원 편의 이야기는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인사들이 여당으로 많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초선으로 이번에 디테일한 절차와 비위 사실도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법원을 감사하는 것 같아 보이는 이슈들도 많았고요. 중요 절차와 핵심에 대한 질문도 있었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정치 부 기자들도 이 사법농단이 이해를 못해서 기사를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야당 의원들도 이에 관심이 좀 있었고 심지어 정쟁윤이신 장재원 의원도 이런 질의에 참여를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덕질간사의 주장은 이겁니다. 장재원도 관심을 가지는데 기자들이 관심을 안 가진다는 게 아니 장재원 의원도 국회의원인데 관심은 있죠. 그런데 의외인 점은 야당의 말에 힘을 실어줬다. 아니 여당의 말에 힘을 실어줬다. 언론이 관심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찾아본 결과 관련 보도는 0은 아니지만 거의 그에 가깝게 수렴합니다. 0.7? 그게 근데 어느 애니메이션 같아서 나온 대사예요? 뭐요? 0에 가깝게 수렴한다? 난 수학에서 배웠는데. 아니 왜냐면 덕후들은 항상 그 말을 쓰더라고요. 0에 수렴한다. 아니 수학에서 수렴 개념 안 배웠어? 네가 덕후들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하는 일반인들을 만나봅시다. 우리가 추후에. 장재원 의원은 그래서 김명숙 대법원장에게 사법개혁 의지를 캐물었습니다. 4대 개혁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32개 세부 방안이 있는데 이 중에서 4개만 클리어를 했다. 과연 의지가 있는 거 맞냐? 장재원 의원이요? 여당에서는 신동근 의원이 사법농단 폭로 이후 3년이 지났는데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를 제외하면 성과가 없다. 실망감을 표했고요. 너무 잔인하네요. 그래도 법원 행정처의 인력투중 바뀌고 있는데. 김종민 의원도 4연속 무죄에 나온 것에 화를 냈습니다. 아니 판결문에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라고 적어놓고도 무죄라니.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법관의 독립을 침해한 위헌적 행위에 대해서 무죄를 판결한 법관의 독립을 훼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당 의원이 함부로 여기다 화내면 안 돼요. 사실은. 이게 법원 개혁이 어려운 지점입니다. 김종민 의원 같은 경우는 저희 사법PK에서 했던 것처럼 인정 사실을 찝어서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으면 좋은 방송은 사법PK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사법부 구조에 대한 전방위 질의들이 행해졌고요. 어떤 것들은 그냥 비위 사실이라서 완전히 무관해 보이는 것도 있긴 했고요. 어쨌든 그러한 수많은 전방위 질의들에 언론이 집중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해무근 문제가 나왔으니 그걸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법조 일원화 도입으로 인해 경력 법관제가 시행됐지요. 몇 년 전에요. 14년? 13년? 그 이후 생긴 문제인 후관예우 문제. 작년에 박주민 의원이 국감회에서 다뤘고 위원장이 그때 얘기를 해줬습니다. 금년엔 백혜련 의원이 가지고 나왔어요. 작년에 설명드렸던 것을 짧게 다시 정리해보죠. 일정 법조 경력이 있으면 외부 판사로 임용이 가능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소수 거대 로펌의 엘리트 법조인들이 유리하게 써먹기 좋다는 문제가 있죠. 그렇죠. 어느 정도는 공략이 됐다.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법관을 줄이려고 했더니 달코다른 악당 법관이 오더라. 완벽한 설명입니다. 그러네요. 달코다른 악당 법관이 심지어 자기 편도 데리고 오더라. 그러니까요. 뭔가 음서제도 같은 추천제도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 그냥 전국 모든 학생이 수능을 보게 했더니 과외비 많이 낸 대로 들어가더라 또. 국정감사 방송을 할 때면 물론 평소에도 느끼는데 국정감사 방송을 할 때 특히 그런 거 많이 느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신문 보고 욕하다가 국정감사 방송을 해서 조사를 하다 보면은 아 쉬운 일은 아니네. 욕할 게 없네. 네. 쉽죠. 그러니까 자꾸 언론만 욕하게 돼요.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이런 쏠림 현상에 관한 통계를 갖고 왔네요. 김현장 출신이 43명으로 13.9%. 그 외에 바른, 세종, 광장 출신이 22명, 20명, 18명으로 7.1, 6.5, 5.8%입니다. 대충. 네. 말씀하세요. 대충 10대 대형 로펌 출신으로 합쳐보면 46.3%. 그렇다면 사실상 경력법 감자 빨리 없애야 되는 거죠. 다시. 위험하죠. 해법을 내놓지 못하면 이대로 가면 큰일입니다. 외부에서 공수해 오는 법관들의 반이 조금 안 되는 숫자가 대형 로펌입니다. 그러면 이 손님들, 고정 손님들 있잖아요. 대교 법무부 사람들하고 여기 로펌의 변호사들하고 술 먹으면서 나중에 제가 판사 들어가면 이런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죠. 물론 로펌 같은 경우는 안전장치가 있습니다. 해당 로펌이 수주한 거는 3년인가 동안 재판을 못해요. 제가 이게 후관 예우의 문제가 잠시 후에 또 얘기하겠지만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후관 예우의 경우에는 3년 갖고 안 돼요. 그럴 수 있죠. 평생 못하게 해야 됩니다. 판사는 내내. 왜냐하면 그전에 맡아줄 때 얼마나 광범위하게 알아봤으며 얼마나 깊이 관여했으며 얼마만큼의 소득을 얻었는지 이 기준을 가지고 그때그때 판단해서는 안 되거든요. 대형 로펌 출신의 뒤를 잇는 새로운 출신들로는 대기업 출신이 있습니다. 사내변호사 출신들. 삼성전자, 현대제철 이런 대기업의 사내변호사 출신들이 이제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판사로 들어오고 있어요. 외부에서 공수한 판사로. 일단 조재현 법원 행정처장은 아까 말했던 과거 재직했던 로펌을 입력해 두어 사건 배당 때 걸러질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있다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김인겸 행정처 차장이 신문당한 바에 따르면 이게 15%가 채 안 된대요. 3년이 있는데 15%도 채 안 된다는 거죠. 나머지 85%는 배당 후에 변호사 선임계가 올 거 아닙니까? 그럼 그걸 확인하거나 해서 과거가 겹친 적이 있네라고 하면 그때 재배당을 한다고 해요. 수동으로 백혜련 의원은 결국 선의에 기대어 돌아가는 시스템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정확하죠. 그리고 이건 검사나 기업 출신 판사의 경우엔 시스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빨리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맞춰보자 우리가. 조우희연 판사. 예지원. 뭐? 옛날 시트콤 보다 왔어요? 장창 이마에 점 있고 성냥 코로 불어 끄는 아저씨 뭐였지? 그건 왜? 그 사람이 왜 나오는 거야? 정동남? 아니면 아무 이름이나. 그렇죠. 아무 이름이나 떠올리면 정동남 씨 이름이 참 잘 떠오르죠. 그러고 보면 정동만 의원이 있는데. 지금 생각났습니다. 박재환 전 기재부 장관이 말이에요. 장관 그만두고 얼마 안 돼서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됩니다. 전관 예후랄까요? 그렇죠. 이 후관 예후로는 어떤 케이스들이 있냐면. 삼성은 사회 이사를 했다거나 중요한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되는 경우지요. 네. 그렇죠. 이 돈이 많은 곳들은 입법부에만 사람, 입법부와 행정부에만 사람을 집어넣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사실 입법부는 로비가 오가는 곳이잖아요. 돈 한 푼도 없는 사람도 여기 민원 넣으러 온 것도 로비고, 돈 많은 대기업도 들어오는 게 로비고, 로비는 자연스러운 거고 중요한 정치활동이에요. 말고 사법부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법원에 들어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검사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신뢰하고 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언론은요. 그러면 이제 기업이 손댈 수 없는 성역이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죠? 그렇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이 소유할 수 없는 성역이 없다는 이런 분노와 자괴감은 우리가 이건희 회장이 사망했다는 보도, 사망했다는 명목의 장례식과 관련된 보도를 통해서 정말 많이 느꼈습니다. 이번에. 네. 무슨 심지어 3세들 외모 칭찬 기사들도 막 있더라고요. 왓? 무슨 혼날이 어쩌고 저쩌고 뭐. 그 사람, 당하는 사람들도 기분 나쁘지. 이런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사법부만은 아니게 하려면 지금 빨리 말발굽을 달려야 될 텐데 말입니다. 최기상 의원은 법조 일원화와 관련된 법관의 또 다른 편중을 지적했습니다. 2013년부터 작년까지 669명의 법관이 임용되었는데 77%인 515명이 SKY, 스카이 졸업자. 서울대 출시만 따라놓고 보면 50.4%입니다. 둘 중 하나. 그나마 로스쿨 출시는 이런 편중이 적었다는데 140명 중에서 서울대가 15%인 21명이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엄청나게 적은 것도 아니죠? 네. 조재현 행정처장은 좀 순진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법과 선발은 블라인드 방식이라서 뽑아놓고 볼이 많았다는 답변입니다. 명문대와 거대으로평을 뽑으려고 한 거 아니다. 그냥 뽑아놓으니까 많았다. 속 터지는 소리죠. 근데 이건 뭐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블라인드 방식 채용인데. 봐봐요. 이게 맞는 말이면 이 기준을 모두 파회한 기업들이 있다는 100%의 증거인 거예요. 저기 블라인드인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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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으면 된다. 그러면 이제 블라인드 채용이라고 하더라도 평가 방식을 바꾸든지 하는 게 필요한 거군요. 사실 이해는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니까. 아니면. 초기에는 공평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평치 않은 기준을 통해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편이거든요. 반면 신규 임용은 물론이고 재임용 심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모든 심사를 맡는 게 법관 인사위원회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을 모으고 어디서 판사 어디서 검사 데려오고. 이런 구성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서 모인 명단.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일 과정 다 비공개입니다. 그나마 경력 법관 신규 임용은 명단이 공개돼서 다양한 의견이 외부에서 들어오긴 하는데. 내외부에서. 재임용 심사는 대상자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떤 법관이 이번에 재임용 심사를 받습니다. 이유가 있다고 알았는데 까먹었습니다. 아예 대법원은 위원회 예산 사용 외에 명단 자료 제출을 거부했더라고요. 최기상 의원실이 받은 거에 따르면. 대단합니다. 그 회신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공개될 경우 인사관리 업무에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료. 이것도 맞는 말. 이거야말로 진짜 맞는 말이라서 뭐라 할 말은 없는데. 네. 좀 자세히. 자세히 알아봐야겠네요. 뻔찍합니다. 저도 알아내는데 실패한 게 뭐냐면. 업무수행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무엇인가. 누가 인사 대상이 되는지 알려졌을 때의 지장은 무엇인가가 궁금합니다. 뭔가 로비 같은 상황을 상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자기가 사실 재임용을 받지 못할 사유가 있다는 여론이 밖으로 퍼지면 업무수행에 지장이 올 수도 있죠. 그러면 법관의 독립성을 해야될까봐라면 법관의 독립성을 해야될까봐라고 국감 가서 말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다른 이유가 뭘지 궁금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기상 의원은 판사고 그냥 판사도 아니고 되게 짠 판사고. 뭐라고 부르야 되지? 오래한 판사고. 묵은 판사. 못 알아먹지 않을 텐데 왜 말을 못할까 궁금합니다. 다음 보죠. 또 최기상 의원입니다. 다 최기상 의원입니다. 네.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 장관을 추메이 의원이라고 썼어. 이게 뭐야. 추메이. 갑자기 저 뭐냐. 게임 캐릭터같이 돼있네요. 최기상 의원은 국정감사장에서 추미애 장관에게 검찰의 인권보호 수사 규칙의 중요성을 길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검찰의 수사에서 인권보호가 중요하다는 건 좋은 말이지만 이걸 다 본 저로서는 결국 마지막에 한 질의 내용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앞에 사적을 일부러 좀 길게 붙인 것 같은 느낌입니다. 시간대 올라고? 아니요. 이거 시간대 올린다기보다는 판사 버릇인 것 같아요. 아. 근거를 차근차근 논리적으로 다 된 다음에 결론이 나오는. 하긴 이 판사는 스탠드업 코미디언과 정반대의 역할이기 때문에 처음에 반드시 청중의 마음을 살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안 들을 때 최대한 확실하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고서 질의를 다시 보면 제 앞부분에 살짝 그 뒤에 결론 부분에 대한 복선이 들어가 있어요. 판결문식이에요. 네. 그리고 문장에 욕심이 좀 있더라고요. 문장을 많이 골라요. 판결문이 내가 관심이 있는 거 듣고 있을 때는 좀 쪼든 맛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저 중에 무슨 근거로 뭐라고 할까? 이렇게 보고 있으면 검찰의 인권보호에 대해서 검찰 수사에 있어서 인권보호에 대해서 말을 워낙 길게 하길래 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저러지? 검찰이 무슨 사건이 터졌나라고 했거든요. 저는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본인의 진술서류를 당일에 제공하는 제도가 시행 중입니다. 우리가 1987 같은 영화를 보거나 혹은 사건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진술 내용과 다릅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법정에서. 그렇죠. 그런 외침을 보는 일이 종종 있잖아요. 진술서가 위주됐습니다. 이런 거. 그게 아니더라도 향후에 재판에 넘겨질 경우를 대비해서도 본인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앞으로 재판 준비도 해야 되고 변호사한테도 내가 이렇게 진술했습니다라고 진술서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술을 하고 그 진술서를 그날 교부해 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경찰 갔을 때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달라고는 못했거든요. 너무 받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뭔가 말을 하고 있는데 뭘 자꾸 형사님이 적고 계시잖아요. 그거 줘도 주시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혼날까 봐. 구치소에 들어갈까 봐. 난 경찰에 많이 안 가봤으니까. 말 못했는데 왠지 받아오고 싶다는 기분은 들더라. 진술서 발부 요구죄 이러면 수가 막 이렇게 채울까 봐요. 그러니까요. 병원에서 내가 오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달라고 했는데 안 줘봐. 그러고서 큰 병원 갔더니 내 엑스레이가 아니야. 엑스레이가 조작되었습니다. 뼈가 다 부러져 있어. 사법정리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아니 막 햄스터 엑스레이야. 그러니까 막 귀여워. 햄스터 엑스레이 엄청 귀여워요. 그래서 경찰은 이 진술서를 당일 교부하는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이 제도를 아직 갖고 있지 않죠.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게 전체적으로 아까 이따 한 번 더 나올 텐데 검찰의 업무 진행 과정이 왜 이렇게 필세적이냐. 이게 법사위 국감을 저희가 얘기하면서 설마 추곡수매 하는 얘기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추메희 장관 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 논란을 빼면 이번 국감 법사위의 가장 중요한 수확인 것 같습니다. 검찰은 왜 이렇게 비밀리에 일하려고 해.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최기상 의원의 7분 동안 검찰의 인권보호 얘기하려는 거는 이 진술서류 당일 교부 제도를 검찰에서 사용하는 게 어떠냐. 이 말을 하려고 한 겁니다. 그래야 피의 조사자가 내가 피의자가 될지 말지도 예상할 수 있고 사법 방어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 그리고 또 다른 얘기인데 이거는 검찰은 지금 신문 과정에서 영상을 녹화하는 게 의무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난 5년간 영상 녹화가 14%만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쵸. 86%는 검사가 무슨 짓을 했어도 끌려온 사람이 무슨 짓을 했어도 증거가 안 남았다는 겁니다. 정어놓은 거 빼고는. 네. 이거 지금 녹화됐으면 이렇게 복잡할 일 없죠. 그럼요. 그럼요. 그거 틀었으면 싹 정리되는 건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감옥에서 편지 쓸 일도 없고. 네. 아무튼 그래서 최기상 의원이 추미애 장관에게 진술서 당일 교부 제도를 받아들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종감해서 좋은 제도는 빨리 받아들이겠다고 답했습니다. 네. 최기상 의원은 그 김에 경찰 송치 의견서도 공개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무슨 근거로 나를 검찰에 보내는지. 그런데 추 장관은 그건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답이 준비가 안 돼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폐쇄적인 수사 방법이 우리가 텔레비 같은 데서 듣기로는 검찰의 수사 방법이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딜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예를 들어 그거는. 그럴 때만 끄면 되는데 14%는 너무하죠. 제가 주서들은 것을 최대한 끌어모아 보자면 경찰은 우리가 한국의 수사물에서 보는 때라 부수고 형사가 자해하고 그런 방식의 신문은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네. 그런 방식이죠. 경찰은 이렇게 지금 검찰 얘기했으니까 경찰은 검찰보다 먼저 개혁이 된 거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수사인권 문제에 있어서 만큼은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대화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도 조사받아보고 느꼈는데 그냥 분위기, 대화의 흐름, 말투, 호흡 이런 걸로 겁을 주는 기술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그것 빼고는 없어요. 대놓고 치사한 얘기를 막 하고 사실 난 너의 다른 범죄를 만들 수 있어? 이런만 하지 않는다고요. 그렇죠. 네. 그런데 검찰은 지금부터 검사 개개인들이 지금부터 배우는 게 문제겠죠. 법대로만 한 검사들은 적응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딜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변호사하고 독대하고 변호사가 피의자하고 얘기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 직접 조사에서는 법에 어긋날 만한 짓들을 하지 않는 것 이거 배우는데 오래 걸리겠죠. 그렇겠죠. 구식의 사람들이. 왜냐하면 수사기법이라는 거는 사실 선배한테 오랜 시간 동안 배워오는 걸 거 아니에요? 네. 같은 이야기, 같은 의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 영상 녹화 있잖아요. 전국 꼴찌가 어딘지 아세요? 대구고검인데 몇 퍼센트인지 맞춰보세요. 제로? 비슷해요. 0.5%? 0.6%예요. 0.6%?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이 지검 중에 꼴찌인데 3.5%? 3.5%? 그거는 카메라가 작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사실은 검사 내 후방 카메라는 아니죠. 봤더니 조사실 안 나오고 도로 나오고. 그래서 주차장 나오고. 그래서 3.5%는 급한대로 검사가 자기 차에 있는 블랙박스 떼어가지고. 아니면 자기. 시각적이 없네. 자기 출근할 때 저 뭐냐. 자전거 헬멧에 고프로 달아가면. 출근길 영상. 이런 건 아무렇게나 제출하고. 이러면 대구고검이나 서울중앙지법은 영상 녹화 예산을 왜 타가는 거예요. 우리 고양이 틱톡 이런 거. 전수조사 해봐야겠습니다. 이슈 넷. 숨기는 게 많은 검찰. 민주당 최기상. 작년 12월 법무부령으로 시행된 인권보호수사규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앞서 말한 검찰 진술서 당의 교보를 해보자. 영상 녹화가 잘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다 이 맥락에서 나온 겁니다. 인권보호수사규칙.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신의 사법기본권을 침해받으면 진술서가. 조서가 제대로 오지 않아가지고 제대로 방어전략을 못 잔다든가. 그러면 인권침해로 신흥고할 수 있게 하고.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례가. 그럼 인권침해로 신고할 수 있게 하고. 검사에게는 수사 과정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도록 의무를 지우는 규정입니다. 최기상 의원이 이 규정을 뜯어보니까. 아이고 신고의 처리 규정 잘 돼 있네. 제도의 안내도 다 잘 돼 있네. 그럼 안 돼 있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죠. 위반한 검사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죠. 이 질의를 진짜 많이 했어요. 법무부 장관 상대로도 부산지검장 상대로도 쭉 했습니다. 처벌 규정이 있었으면 검사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거 만든 사람 지금 징역 9년 구형했겠죠. 아마 조국일걸. 했잖아 그래서. 이 인권보호수사규칙이라는 게 조국 전 장관이 제청했던 걸 거예요. 처벌 규정도 안 넣었는데 징역 9년을 떼어맞은 말이에요. 처벌 규정 넣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우리 힘들게 한 죄. 권순범 부산지검장에 따르면 별도의 징계 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최기상 의원의 주장은 위반을 한 검사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하며 더 나아가 퇴직 명령도 가능해야 하고 변호사 등록도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정도는 돼야 인권을 보호한다. 경찰의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판결도 존재를 한대요. 수사와 관련된 스탠다드를 경찰하고 맞추는 정도의 작업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경찰 수준으로 검찰이 맞추는 것이. 그리고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어야지 이걸 나중에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가져가서 거기서 징계하는 근거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 해서 제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윤세민이 말할 이슈로와 또 연결이 됩니다. 어쨌든 방금 얘기했습니다. 경찰의 경우에는 피조사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조서를 당일 작성해서 제공하고 있죠. 이거를 인권보호수사규칙에 조서 작성 당일 제공을 넣자는 것도 최기상 의원의 주장입니다. 이 맥락에서도 앞에 얘기가 나왔던 것이지요. 모든 거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질의를 하는 의원입니다. 추미애 장관은 인권보호수사에 관련한 사항을 감독하는 인권감독관들의 전 직원 배치가 끝이 났다. 앞으로 이들의 인사발탁에 이익을 줘서 주요 보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등의 조치를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즉 인권보호수사에서 인권보호를 할 방법들을 다 구상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인권감독관 자리가 은근히 좌천직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해되네요. 자연스럽네요. 그렇겠네요. 발령 냈더니 사표내고 뭐 인권? 아니 그리고 이제 관두고 말지 네. 이것도 검사가 가는 걸까요? 아니요. 검사가요. 검사가 가는 거예요? 대충 부부장이나 부장검사가 가는 것 같은데 현장사건 수사를 안 하고 검사의 취조를 감사해야 되니까 검사들 입장에선 실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겠네요. 그 자리에만 매치니코프를 주문해준다든가 그 이후로 또 요직으로 가는 발판으로 만들어주면 이쪽으로 가서 실적을 쌓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인사고가에 적극 반영하는 지금 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류의 변화를 이런 류의 아이디어를 고안했다는 건 그 이제 다 안다는 거죠. 검찰개혁이 수십 년짜리 과제는 아닌가 이거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검사들 사이에서의 인식이 바뀌어 나가는 데는 진짜 10년 20년 걸리지 않을까 싶다는 거예요. 20, 30년 뒤에 인권감독관 같으면 축하했어 이런 분위기가 되려면 그게 내년부터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 이슈를 얘기하면서 다른 지리들과 연결되는 지점들을 계속 얘기했잖아요. 검찰 수사에 인권에 관해서 연결되는 지리들이 아직 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이 불구속 소사 원칙을 천명했는데 아니 총장님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의 비율이 안 줄었지 않습니까? 라는 질의도 있었고요. 검사가 무리하게 기소를 진행해서 30일까지 전부 무죄가 나왔는데도 인사고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니까 검사적격심사위원회에 일반 국민을 더 많이 참여시키자는 제안도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곧 윤세민 위원장이 해줄 겁니다. 전부 수사로 인한 인권 불이익 더 나아가면 검찰개혁을 테마로 해서 묶을 수 있는 이슈들이 한덩이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진중하게 들으셨다면 느껴지실 겁니다. 정부 5년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검찰개혁은. 아무리 봐도. 이건 정말 통일만큼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기상 의원이 정말 많이 고민을 했다. 의원실이. 다음 보시죠. 이슈 5 검찰과 법원을 견제할 마지막 세력은?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질의를 보면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해요. 이거 하는 게 어떠냐. 진짜 판사네요. 그러니까 유죄. 그렇죠. 혹은 무죄. 부죄. 짧게 줄여달라고요. 이게 저 미친 평생 게시판에서만 하는 놈이야. 짧게 줄여달라고요. 세 줄 요약해달라고요. 첫 국감이잖아요. 질의 시간이 7분이나 되니까 사실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은 한 줄인데. 그래서 앞에 사족을 되게 많이 지켜요. 되게 많이 넣어요. 이번에는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난 사람이 한 해 평균 160명이라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판사는 대답을 듣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유죄. 그랬는데 블라블라블라블라 이런 사람은 없으니까. 만약에 어떤 사건이 있어요. 이 사건이 국민적인 관심이 아주 높은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오르고 오르더니 무죄로 결론이 납니다. 어디서 확정이 되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검에서는 무죄사건 평정이라고 하면서 그 사건에서 검사의 과오가 있는지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최기상 의원이 본 무죄평정 현황을 보니까 전체 평정인 2만 1,007건 중에서 85.6%는 법원 사이의 견해 차이라고 적었습니다. 이게 말이 법원과의 견해 차이고 이 단어는 다시 말해. 판사가 내 말 안 들음. 우리는 인정 못하죠. 그렇죠. 검찰의 과오를 잘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과 별개로 또 지적한 게 사람이 재판에 가서 무죄를 받으면 이 무죄를 받은 사람은 피해를 많이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경우에 따라. 그런데 왜 검사의 잘못은 따지지 않는가였습니다. 그렇죠. 피해를 준 국가의 실무자. 네. 네. 그리고 꺼낸 이야기가 검사 적격평가에서 200여 명의 검사가 적격 심사를 받았는데 퇴직 건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걸 문제 삼았습니다. 네. 이런 긴 서론을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과연 본론이 무엇일까 두근두근하면서 보고 있어요. 눈을 막 찡그리면서 발언 내용을 듣고 있는데 마지막 쯤에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알 수 있습니다. 뭡니까? 검사 적격 심사위원회 그리고 검찰 인사위원회뿐만 아니고 법관 인사위원회까지 일반 국민의 참여를 다 넣어야 된다. 일반 국민의 참여를 꾹꾹 눌러 담아야 된다. 일반 국민의 참여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론과 맥락을 다 충분히 설명을 하니까 모든 질의가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복무하고 있고 이 모든 개혁점들이 다 하나로 모여든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약을 하고 보면 짧아요. 그런데 다 합치면 길어요. 그 패턴은 이제 이해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지금도 내부 인사보다는 외부 인사가 더 많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우리가 내부의 카르텔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평가에 대해서 더 다양한 기준을 넣고 국민 참여 방안을 고려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국민들이 되게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되게 좀 이상하게 돌아 돌아왔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앞선 인권 얘기를 쭉 정리하다가 저도 여기까지 왔었거든요. 적격심사, 진술사, 당일교부 이런 것까지 왔는데 보니까 이게 연결은 되어 있는데 어느새 갑자기 메인 이슈의 이야기가 살짝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시 보면 하나로 연결돼서 검찰개혁. 그래, 그렇지, 그렇지. 인권도 지키게 하고 그거를 적격심사에다 반영을 하고 거기에 사람들 더 집어넣어서 그래, 적격심사가 제대로 작동하게 하고 되게 마법 같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말을 그렇게 하니까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저게 검찰개혁 얘기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안타깝네요, 그게. 세줄 요약을 좋아하는 세대니까 세줄 요약으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자기 관할에서 화재 피해액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그러면 소방서장은 문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수도관 파열을 늦게 파악해서 농물이 좀 많이 나왔대요. 수도사업국장은 문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잘못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의 인사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가를 다른 공무원들하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법관과 경찰과 검찰에 대해서. 아니라면 잘못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 기계적인 계산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 셋 중에서 경찰이 가장 많이 불이익받을 경우가 많네요. 그렇죠. 마지막 이슈 보시죠. 이슈 6 피고와 검사가 자주 만나는 이유 민주당 백혜련 드라마 비밀의 숲 2에서는 등장인물인 황심옥 검사와 서동재 검사가 사건 조사를 위해 아침 낮으로부터 교도소 수감자를 찾아갔지만 면회할 수감자가 이미 다른 등장인물 경찰인 한효진 경감과 면회 조사 중이라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장면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조사할 참고 요인이 교정시설에 있다면 가능할 것 같죠. 하지만 백혜련 의원실에 따르면 현실에서는 이런 장면이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죠? 전국 교정시설 기준 이런 곳을 방문해서 조사하는 경찰은 연평균 91.5%래요. 91.5%는 무슨 비율입니까? 전체에서 검찰은 0.85%입니다. 찾아온 사법 관련 사람 중에서 91.5%가 경찰이고 검찰 관련 인사는 0.85% 나머지는 다른 쪽이겠죠? 이외에도 노무사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검찰은 0.85%밖에 안 돼요. 그럼 검찰은 수용자 대상으로 조사를 잘 안 하나 싶잖아요. 알고 보니까 대부분 소환 조사를 한다는 겁니다. 부른다는 거예요? 수용자를 그냥 검찰로 불러요. 아, 생각해보니까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당연하죠. 경찰은 찾아가고 노무사는 원래 맞다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요. 부르잖아요. 즉, 드라마의 저 장면은 0.85%에 속하는 검사 둘과 91.5%에 속하는 경찰 하나의 확률입니다. 그럼 이 장면에서 기다리고 있던 두 검사 중 선배 기수인 서동재 검사는 이런 대사를 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에이씨, 역시 괜히 왔어. 야, 그냥 평소처럼 소환 조사할까? 왠지 했다, 한 것 같은 기분도 들어요. 극중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소환하자니까! 아, 근데 이 장면에서는 서동재 검사를 황 검사가 따라온 거라서 아, 네 자, 그러면은 현실에서는 몇이나 불렀을까요? 음 작년 서울 구치소등 5개 교정기관에서 검찰청으로 소환되어간 수용자는 2만 8,852명입니다. 네, 중복 포함이죠.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 교도관들이 이송한다고 고생했겠다는 생각도 됩니다. 그런데 소환 후에 조사하지 않은 인원이 56명입니다. 그럼 뭐하러 부른 거야? 그렇죠. 왜, 왜, 왜 부른 거야, 이건? 밥 사주려고? 10분 내로 조사한 경우는 501명입니다. 사실 10분 내면은 그냥 형식 치료만 한 거일 가능성이 높네요. 20분과 30분 이내도 823명씩입니다. 꼭 이래야 했을까? 백혜련 의원은 비효율적이고 무분별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뭐 구치소에 오래 앉아있는 사람은 검찰에 불려가면 기분 좋습니다. 바깥도 보고 공기도 좀 맛있고 그러니까 이건 배려를 해주는 걸까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압박도 느끼겠죠. 언택트 시대인데 이거 한 명도 안 부르고 다 줌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뭘 자기들이 찾아가도 되는 건데 어쨌든 다른 통계는 조금 더 재미있습니다. 2014년에서 2019년 5년 동안 수용자 중에서 검찰의 소환 조사를 10회 이상 받은 사람은 5918명 100회 이상 불려간 사람이 98명 통계가 여기서 끝을 끄고 왔죠? 200회 이상이 6명입니다. 이 6명은 먹고 싶은 게 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퀴즈 최대의 불려간 사람은 몇 회를 불려갔을까요? 200이 넘는 사람이 있죠. 챔피언은 700회 이상 불려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를 들어 선지자다. 무한마드다. 5년 동안 700회 5년 동안 700회 말씀을 적으려고 성서를 쓰자면 700번은 나오셔야지. 그렇죠. 그게 아닌 이상 700번은 왜 불러. 5년이면 52 곱하기 5 해보세요. 260주예요. 나 5년 동안 700번 이상 간 곳은 집이랑 사무실밖에 없어요. 한 주에 3번가량 불려간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나간 거예요. 이틀에 한 번씩. PT에 줬나요? 허목토에 뭐 했는지 봐야 돼요. 가슴 2두. 아니요. 딱 3분할. 4채. 딱 3분할이네요. 네. 등 3두. 챔피언은 참고로 올리원 1명이고요. 300회 이상이 2명. 400회 이상이 1명. 600회 이상이 1명 있습니다. 이거는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중복이 아닐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300회 이상인 사람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단서를 쥐고 있었나 봅니다. 700회는 아마도 그렇다면 한국 전체를 대한민국의 지하세계를 통일한 신디케이트의 회장님 정도? 아니면 아주 훌륭한 트레이너. 그렇죠. 그런데 뭘 잘못했길래 5년 이상 갇혀 있는 거야? 그게 아니면 거기 오래 있기 싫은 사람을 외출 용도로 검찰이 악용해 주었을 가능성도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굉장히 괴롭히고 이틀에 한 번씩 사흘에 한 번씩 불러서 압박을 주고 싶었던 수용자거나 어느 쪽이든지 간에 문제는 있죠. 그러합니다. 당연히 인권수사제도에 반하는 통계입니다. 이런 괜찮은 지적들은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광고 들으시고요. 장면 확인하시죠. XSFM입니다. 여보 내가 제발 앉아서 해결하라 그래. 하루에 12번 청소할 수도 없고 어우 정 흘리는 사람 따로 있고 청소하는 사람 따로 지나가던 사람이 우리 집 와서 볼일 봐요. 공중화장실인 줄 알고 수전에 물 때는 맨날 욕조는 누레지 떼들은 어쩜 그리 구성마다 잘도 찾아가 해도 해도 표도 안 남은지 이거 대체 어찌해야 돼? 다른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깨끗한 생각 욕실엔 반려세제 클리바스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기가 세워하는 장면 시간입니다. 장면 하나 기름값 가득함 간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카드깡 카드깡 기름값 카드깡 네 이것은 이제 너무 말장난인가요? 기름값으로 카드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 국감에서 민주당의 김용민 의원이 한 질이었는데요. 간산의 동네죠? 네 작년 12월 인천지법 관용차인 그랜저와 제네시스 지구공에 각각 하루에 88만원 81만원의 기름값이 결제되었다고 합니다. 제네시스가 전체적으로 기름을 많이 먹는데 그래도 하루에 80만원 운전하기는 불가능합니다. 의원실은 당시에 기름값도 계산해 봅니다. 당시에 기름값이 1527원 좀 비쌌었네요.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네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텐데 저는 2050원일 때 차를 샀어요. 그래서 제 기준에 첫 차를 몰았어요. 제 기준에서는 기름값은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한순간도 오른 적이 없어요. 최악일 때 시작하면 이렇게 모든 것이 행복하구나. 그래서 부모님 뵈러 갈 때 안산에 찌그러진 주유소 가면 1,800원 예에이!를 넣고 그랬다고요. 싼 건 물 탔나? 이러면서. 여튼 1527원 할 때 81만 원어치를 넣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환산을 하면 그랜저에는 582리터, 제네시스 G90에는 583리터의 기름이 들어갔습니다. 10번에서 15번을 채웠다는 거거든요. G90의 공인 복합연비는 리터당 7에서 9키로입니다. 따라서 6키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원은 도심에 있으니까요. 사실 더 낮을 텐데 또 어디로 갔는지를 모르니까 일단 복합연비의 중간값인 8키로로 계산을 해보면 이 G90은 하루에 4,664키로를 다녔습니다. 서울, 부산을 5번 왕복했어요. 연료탱크의 용량이 77리터니까 주유소도 최소 8번을 가야 됩니다. 너무 바빠요. 이 정도면 사실 핑클 멤버들이 여행을 다닌 캠핑클럽이나 바퀴 달린 집 수준의 활동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인천지법입니다. 그렇죠. 하루 종일 드라이브스루 판결을 해도 4,000키로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이 청렴하다는 전제하에서 유일한 것은 관용차를 악용하여 영암에 가서 F3에 참가한 거예요. 그것도 한 판 아니야. 여러 판, 여러 라운드. G90 타이어를 팀들이 막 3초만에 갈아주고.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저렇게 쓸 수 있을까? 게다가 엔진오일을 보통 5,000키로 기준으로 갈잖아요. 하루에 한 번. 엔진오일도 좀 이따 갈아야 돼요, 지금. 그리고 이틀에 1만키로를 모으니까 사실상 일주일에 3번 정도 정기점검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남들 1년에 한 서랍을 하는 걸. 지금 갈아야 되는 소모품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와이퍼 다 달았을걸요?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이와 유사한 거를 대구지법 울릉등기소에서 찾았어요. 거기 관용차가 아반떼인데 하루에 두 번을 주유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4만 원을 결제했대요. 그래서 또 김용민 의원실은 이거 계산을 해보잖아요. 아반떼 연비 기준으로 43.5키로미터인 울릉일주도로를 약 35바퀴 둘 수 있다. 계속 돈 거죠. 돌고서 한 번 더 넣고. 게다가 제 상식에 의하면 울릉도는 거의 휘발유를 쓰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모든 차가 디젤입니다. 더 싸요, 계속. 더 많이 가고. 울릉도는 맞아, 그러고 보니까 택시들이 요즘에는 많은데 제가 한 20년 전에 갔었거든요, 교회 수련회로. 택시가 막 봉고차, 벤 이런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길이 험하고 마을 어르신이 한꺼번에 타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대요. 그런데 울릉 등기소 쪽에서는 주유결제를 계속 했는데 전월 결제를 못해서 2월 시켜서 두 달치를 한꺼번에 이틀 동안에 처리를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장기적인 것부터 짚자면, 물론 김 현장에서 줄 수 있는 돈만큼 많은 돈을 나라의 녹을 받으면서 탐을 내면 그건 못된 놈이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기에는 검사와 판사의 연봉은 너무 잘 안 올라요. 한국처럼 수능 성적이 사람의 딱지를 매기는 가장 중요한 기준인 나라 치고는 저 공부 잘한 양반들이 받을 연봉은 아니에요. 한국 같은 분위기에서는 특히나, 즉 적절치 못한 수입이라는 생각이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있을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럴 때는 공기업, 공사,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 어떻게든 보존해 줄 방법을 생각해내요. 그건 있어요. 거기까지는 좋게 봐줄 수 있습니다. 이게 진짜 말이 아다른 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사, 판사들이 청렴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변호사 기업으로 할 수 있다는 보루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청렴할 수 있는 근거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건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저는 한국이 꼭 외국만 따라해야 할 것도 아니고 어떤 나라는 이 관행을 깨줬으면 좋겠어요. 공군의 비행특기가 굳이 민항기 안 몰아도 되는 수입을 낸다면 어떨까. 판사, 검사가 굳이 변호사 기업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 드는 정도의 수입이 되었는데 하면 어떨까. 좋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튼. 모자란 걸 채워주기 위해서 만약에 이렇게 기름급 카드깡을 했다면 그렇게 해서 판사들이 인천과 울릉을 도는 F1 서킷 드라이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보시죠.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의힘 장재원 의원은 매우 특이한 정치인입니다. 왜죠? 하긴 그런 아들을 둔 정치인은 그렇지 않아요. 출신이 사악인 것은 그렇다 치고 제가 사악으로 발음했나요? 사악. 일단 유능해서 입법도 감사도 평균 이상은 해줘요. 하지만 주로 투입이 되고 또한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는 분야는 정쟁입니다. 여러모로 유능한데 정쟁도 잘합니다. 정쟁을 제일 잘해요. 그것도 최전방 공격수로 탁월해요. 그래서 우파한테는 사이다 좌파한테는 고구마가 되는데 이 때문에 입법과 감사의 능력이 다 가려져버리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있죠. 장재원 의원이 정쟁 스트라이커로서 대성화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존재가 라이벌이죠. 야 표창완! 상대당에서 내 공격을 받아주고 나한테 반격해오고 하는 사람이 고정픽으로 있어야 티키타카를 주고받고 히트작도 만들죠. 그런 다음에 둘이 같이 테이프에서 화해도 하고. 그렇죠. 그게 정쟁을 즐기는 입장이 있다면 그 입장에서는 재미도 있을 것이고 특히 공방이 유치해질 때 같은 레벨로 기꺼이 내려와주는 상대라면 굉장히 소중한 상대입니다. 이번 국회에서 장재원 의원의 고정 카운터 파트너 후보 김용민 의원이 될지도 모릅니다. 15회 감사원 국정감사 끼어들기와 반말을 소재로 한 말싸움이 좀 벌어졌어요. 그렇다면 이제 마이크가 아닌 뒤쪽의 목소리에 집중해서 그 공방을 들어보시죠. 들어보시죠.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사람이었냐면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몇 분 몇 시 몇 초에라는 질문에 대한 파이법을 몰랐어요. 그걸 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안 했어요. 이 문장은 굉장히 말이 안 돼요. 굉장한 고단수예요. 부존재의 증명입니다. 철학적으로 가장 어려운 증명이에요. 이런 거죠. 언제 안 했어요. 어제 안 했어요. 그럼 오늘 했구만. 그렇게 되거든요. 철학과 종교학에서 부존재의 증명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것은 신이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너 내 티라미수 먹었어 안 먹었어. 언제 안 먹었어. 그런데 야 언제 먹었어 보다 훨씬 어렵구나 이게. 이게 말이 생각해보니까 아까 말투를 들어보고 이게 말이 잘못 거이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반말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언제 안 했어요. 내가 언제 했어요. 했구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을 물었는데 김용민 의원은 언제 했는데요. 라고 간단하게 응수를 해버렸어요. 정말 최고의 공방입니다.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15일에도 끼어들기와 반말로 한 번 더 충돌을 여야가 합니다. 정회를 할 때 김용민 의원이 계속 장재현 의원에게 반말한 거 사과하라고 요구를 따박따박 했어요. 장재현 의원은 지쳤어요. 그래서 다른 맥락을 막 끌어오면서 상황을 대충 정리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리하려는 말도 됐어 됐어 이런 거라서 김용민 의원이 계속 사과를 요구했어요. 그럼 이제 퇴장을 하면서 장재현 의원은 자기 내맘 몰라주는 저 친구 너무 얕석하고 저 목소리도 시끄러워서 듣기 싫고 이때의 공방도 들어보겠습니다. 됐어 됐어. 한 말씀 안 하시라고요. 됐어 됐어. 시끄러워요. 아 시끄러워요. 솔직히 두의 의원이 귀엽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잘 되기 직전에 대화하잖아요. 네. 시끄러워요. 더 시끄러워요. 내가 왜 시끄러운지 알아? 왜인데? 그럼 이제 한쪽에서 두근 잠깐 설마 볼이 빨개지면 꼭 그렇게 말해야 되냐고 이렇게 말을 안 하면 알아듣지 못하잖아. 그러면서 눈빛을 살짝 피하고 자 장면에서는 장재원 의원만 나옵니다. 장면 3 장재원의 존재감 네. 장재원 의원이 제가 이제 쓴 문장은 이거예요. 장재원 의원이 가진 가장 훌륭한 스킬 중에는 존재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장재원 의원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봐요. 본인이 아닌 본인의 아들을 제외하고 또 본인이 아닌 표창원을 제외를 하면 존재감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건 장재원의 존재감이에요. 법사위에서는 계속 고성이 오갔습니다. 그 와중에 윤호종 위원장은 장재원 의원에 대한 소감을 한마디로 표현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장재원 의원님 제가 질의권 얻었으니까 좀 조용히 해주십시오. 아니 어떻게 마이크 잡은 사람보다 목소리가 더 큽니까? 장재원 의원님 장재원 의원님 발언권 안 드려도 단 1초도 안 쉬고 계속 말씀을 하십니까? 어떻게 그리고 웃긴 게 윤우중 위원장이 발언권 안 드려도 걔도 이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BGM을 계속해요. 대단하네요. 아들보다는 본인이 쇼미에 나가야. 그럼 아들의 재능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겠네요.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장면 보시죠. 장면 4 발음 문제 김진혜 의원도 다른 의미로 특이하고 아깝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김진혜 의원이었던 말은 거짓말입니다. 김진혜 의원 목소리 겁나 큽니다. 아니 이 사람도 실력이 없진 않은데 활발한 정쟁 참여도에 비해서 정쟁에서 보여주는 레벨이 높지가 않아요. 방송에서 보는 카리스마에 비해서 의원들하고 붙으면 싸움이 잘 안 되죠. 아니 장재원 박범계 의원 같은 유닛들은 여러 레벨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 위에 있는 고단수도 가고 저 아래에 있는 저렴한 레벨도 왔다 갔다 할 줄 아는데 그런 유닛들보다 보는 맛도 덜하고 히트작도 별로 없어요. 이번에는 대통령이 직접 사퇴하지 말라고 했다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을 두고 본인 자리 때문에 대통령까지 끌어오다니 음엄하다 교활하다 평화를 했는데요. 자기 캐릭터의 약점을 보완하려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말 앞에 조금 잘못된 단어 사용이 들렸습니다. 보존과 보전은 꽤 헷갈리는 단어이긴 합니다. 의자를 누가 부수는 거죠. 어떤 꿀 같은 데 담아놓는 거예요. 썩지 말라고. 보존은 물리적인 대상을 보호할 때 씁니다. 그렇죠. 보존은 추상적인 대상을 보호할 때 씁니다. 유물 보존이고요. 환경 보존인 겁니다. 지금 김진혜 의원의 말대로 하면 검찰총장은 본인의 의자를 자리를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서 몸으로 덮고 부수지 말라며 그것도 그건데 음엄이라고 한 것 같은데요. 음엄. 다시 들어볼까요? 저는 본인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상당히 그러니까 음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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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검찰총장 직위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최상적 개념이잖아요. 네. 보존을 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알쓸신잡 출연자인데 약간 실망입니다. 그리고 실수가 좀 크리티컬한 게 더 이어졌죠. 검찰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라 행정부라는 주장을 하려다가 법원이 행정부이듯이라는 말을 끼워넣어버린 거죠. 아. 쯧쯧. 추미애 장관도 처음에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내를 했다가 윤호중 위원장이 저기 김진애 의원님 법원은 사법부입니다. 라고 끼어들고 나서 그제서야 법원은 삼꽃불립에 따른 사법부라고 정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요. 사실 큰 잘못은 없는데 쪽팔리죠. 네. 이게 보전과 비슷하게 발언을 이어가다가 너무 흥분해서 생긴 말실수인데 보수 언론은 이걸 실수로 보이지 않는다. 독재의 야유기다라는 식으로 악의적으로 포장을 하긴 했어요. 그런데 그런 포장을 감수해야 되는 실수이기도 하고요. 정치가 이렇게 허접한 싸움을 하는 곳입니다. 다르게 보면 김진애 의원이 드디어 히트작을 정쟁에서 남긴 거기도 하죠. 여담으로 관련한 영상을 체크하다가 연합뉴스 영상을 봤습니다. 추미애 장관과 장재현이 나눈 문답이 있어요. 사퇴는 안 하실 거죠? 그럼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이 문답 자체도 재미있었는데 이 질의를 영상으로 담은 연합뉴스의 자막 담당자는 사퇴를 전부 사태로 적어놨더라고요. 그거는 보통 정육첨 아저씨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아홍사태인 줄. 사퇴는 안 드실 거죠?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떡볶이집에서 많이 듣는 이런 질문하고 비슷하죠. 간도 넣어드릴까요? 그렇죠. 찌개 사퇴는 안 하실 거죠?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겠어요? 국감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요. YTN 연합뉴스 이런데 요새 돈 겁나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첩보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가지고 인력을 점점 더 줄이고 많은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퀄리티가 알아서 내려가고 있어요. 류피님이 3년에 한 번씩 메이저 진행 한 번씩 하고 오셔야겠어요. 갑자기 많은 걸 알아와. 돈도 벌어오고 많은 걸 알아와. 트렌드를 배워왔는데. 병도 얻어오시니까 문제긴 한데. 그러니까! 그 돈으로 고치지도 못해. 에디트 플레이어 확인하시죠. 법제사법위원회 엘리트 플레이어 민주당 서울 금천 최기상 의원입니다. 이런 칭찬까지 할 필요 없지만 잘할 줄 알았습니다. 이 양반. 그 수준이 아니고 사실 법사위 고생했거든요. 최기상 의원 질의 빼고는 소개해드릴 질의가 없어요. 네. 진짜 너무 없어요. 계속 지금 저희들이 원고에 최기상, 최기상, 최기상 이렇게 써있습니다. 다른 의원들의 질의는 마이너한 디테일이거나 아니면 최기상 의원 질의에 복무할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아니 그리고 이거 괜찮다고 조사를 해보면 이것도 돌고 돌아 정쟁이구나 싶어요. 다. 그런 것도 있고요. 오죽하면 장재원 의원도 법사위 최고의 위원이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 정쟁의 장에서 혼자 정책 질의를 했다고. 물론 장재원 의원이 칭찬하려면 나한테 엿같이 울지 않았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질의의 내용도 수사 과정에서의 피의자의 인권보호 측면으로 일관성이 있었습니다. 그렇고요. 정쟁이 눈길을 하나 안 주고 무소의 뿔처럼 자기 정책 질의만 묵묵히 했는데 그 이슈들이 사법개혁과 검찰개혁 등 정쟁과 관련되어 있는 그 테마로 이어지는 거예요. 거대한 그림을 머릿속에 갖고 있는데 아무도 이걸 터치하지 못했다는 것도 신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준비한 이슈들이 한두 가지 테마로 엮이는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서 하나를 논의하다 보면 다른 이슈까지 같이 묶이게 되고 이야기가 슬슬쩍 글로 넘어가고 약간 최기상 유니버스 같은 게 있어요. 저는 그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에게서 보통 드러나는 패턴입니다. 연결점을 보여주죠. 우리 국감 기록실은 보통 MVP 이런 거 뽑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월장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이번 21대 국회 민주당의 이 세 사람을 비교하면 좋습니다. 2탄이 동작 이수진 최기상 그런데 예를 들어 검찰개혁이다. 뭔가 개혁을 해야 할 어떤 부위를 도려내야 할 중요한 역할을 띄고 전략공천이 된 사람은 보통 거기에서 피해를 크게 입었거나 과거 권은희 혹은 피해를 입은 뒤에 본인이 정치적으로 아예 마음을 먹고 돌아가는 이것도 가장 좋은 예는 권은희 그런데 그래서 보통은 최전선에 서 있던 중간급 실무자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수진 판사도 2탄이 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최기상 의원은 그냥 최전문가로 영입된 사람이에요. 실제로 정쟁의 이슈보다는 정쟁의 이슈를 다뤄주는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으로 다뤄주기를 예측하고 민주당이 데리고 온 인물입니다. 그리고 거의 막바지 영입 인사였죠. 이 사람의 이름이 이 사람이 가장 잘한 일과 판사를 할 때 이 정쟁 관련해서 가장 잘한 일과 관련해서도 이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전국 법관대표회의가 양승태 사법농단을 검찰이 수사하라고 촉구했던 그 대표회의. 당시 의장이죠. 결국은 4년이 지나도록 앞으로 3년 6개월이 더 지나도록 사법개혁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사람이라는 것을 언론이 비춰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조해드리죠. 다음은요. 민주당 안산 단월을 김남국 의원입니다. 추미애 장관 방어전선의 최전선에서 고성도 많았고 발언 중간에도 엄청 많이 끼어들었어요. 그래서 사실 국감장에서는 낙제점입니다. 그런데 준비한 질의는 피감기간의 관행, 지적, 행정에 빈틈이 생기는 원인을 찾아가지고 지적하는 등 바람직한 내용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김남국 의원이 이런 질의를 했었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의 예측은 의원은 퍼포먼스가 좀 부족한 관종인데 의원실에는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는 예측입니다. 약간 다운그레이드한 여당의 장재원. 민주당 경기 수원을 백혜련 의원입니다. 늘 평균 이상을 해줘요. 정쟁 방어팀에 들어가서 싸우긴 했지만 당장의 트렌드를 읽어서 이슈로 만들어내는 능력은 아직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간사다 보니까 빠질 순 없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저것 다 챙겨야 돼가지고. 김도읍 간사랑 백혜련 간사는 굉장히 바빴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에는 검찰 출신이 귀하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여러 배의 일을 해줘야 되는데 백혜련 의원은 늘 어느 정도는 해주고 있습니다. 민주당 인천 서구 을 신동근 의원입니다. 윤석열 총장하고 많이 싸운 의원이기도 해요. 하지만 구루별론 전화기록 문제 이것도 사실 중요한 문제거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전화변론 있죠. 몰래하는 전화변론. 그걸 막기 위해서 전화기록을 모두 남기기로 했어요. 작년부터.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것을 따지는 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교정시설 환자 수용문제 등등 좋은 질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구글에 신동근을 쳤는데 실수를 신동급 친 거예요. 그랬더니 덕화엿을 보여주더라고요. 왜요? 신동갑이니까요. 아 저는 또 신동급 트로트 이런 건 잘 알았는데. 덕화엿은 신동이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늙었습니다. 민주당 강원 원주의뢰 송기현 의원입니다. 정쟁에는 반만 걸치고 해묵은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내는 데에 반을 썼습니다. 2년째 질교찾기한 이슈가 법원의 장기 미제 사건 이슈예요. 언제까지 이거 판결 안 내고 버틸 건가 3년 지났다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리고 검찰의 캐비닛 미제 사건이라고 있죠. 묵혀두고 있다가 언젠가 써먹는다. 그런 이슈는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해석을 해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으로 이어갔습니다. 이것도 설득력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혜련 의원 말씀드리면서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많은 이슈에서 여당과 야당이 동일해 보인다는 비판을 할 구석들도 많죠. 그런데 정말이지 사법개혁이나 검찰개혁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요. 검찰 출신 인사들 여당 사람들하고 야당 사람 비교해 보시면 퀄리티 차이 너무납니다. 송기현 의원하고 백혜련 의원을 보면 그렇습니다. 검찰 출신 여당 의원들은 지금까지는 믿을 만한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 국정감사 법사위 시간이었습니다. 저희가 무슨 싸움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습니까? 청취자 여러분 물론 덕질단사가 최선을 다해서 장재원을 많이 키웠습니다만 자 이제 한 시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잠시 후에 드디어 위기의 여가위 시간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식 후퇴처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